건강해 뭐 잔다 보고있다 아니, 가라라, 요 아린아, 딸링이 와야되봐 사람이야 ㅋㅋㅋㅋㅋ 못난다 저 아린아 좋아하면 돼 아린아, 너 이제 공부 어려운 엄마가 다 했나로해 응 엄마 보내지만 너로 포인트는 분모하는데 위장을 휘리기 김진선 김엔진 깜짝 놀랐고 찜짠 아들 아들 안주 아들 안주 아들 고추장 고추장 저거 안에 있네. 다리를 잘 깨를 줄게. 선생님한테 일러줄꺼야. 자자자자자. 하지마라. 엄마가 가자. 타이个. 지금 아는 체골이 소스를 두고 경기 contempor학교에 담아둔에서 expertise. 당연히 강의에 지켜둔를 넣었어요. 다닐 주문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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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할인이 너무하다 할머니도 이래 올라갔는데 할머니도 이래 올라가시는데 할머니는 아기 잖아 엄마가 입고 있는 데올때 엄마 얘는 특이였어 우리는 여기 간포에 해묵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가 장모님 모시고 오늘 새 한사람 기회해서 간포에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는 데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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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너 양손꼬리 할머니 돈 1988 할머니나무 숲 할머니 얼마 Cold 먹어봐요. 맛있다. 안 많다. 잘 먹네. 먹방을 해요. 해를 먹었어요. 엄마 이것만 먹어봐라. 엄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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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한 발이 2만 5천. 두 발이 2만 5천. 이거 옛날에 오징어가 참. 이거 오징어입니다. 엥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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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자 이거는. 자버. 이거는 자버입니다. 자버. 된장. 간장. 간장. AMP. jud Salesforce. 자에는 Broad Julia. 장험은 하나. 크림. YouTube. 저는 주문한 간장이로 woman. 사다를 먹어요. 과자비 impressions. 좀 먹고います. 뭘 하겠어요? 오징어, 여기 먹어봐. 오징어 잘 수 있어. 방어 이거 잘 수 있어. 엄마, 엄마, 이거 맛있어. 방어 이거 맛있어. 그래, 이거 맛있어. 오징어. 아니, 짜부가 어디 갔군요. 짜부가 어디 갔군요. 짜부가 여기 잡으네, 여기 이렇게. 요리, 요리, 요렇게 짜부가. 방어가 별로 양이 얼마 안 되는군요. 팔찌가 그런 것도 있다. 방어 엄청 차가니까. 1kg, 1kg. 1kg 500원. 1kg 500원. 지금 우리 하린이 끈딱지. 유튜버 먹방 시작합니다. 우리 하린이 먹방 시작. 여기 가보니까. 여기.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입니다. 고르기. 반장에. 구경짜리. 드 kot habe. 비빔란 CODY 김치. 오늘 먹을 다시 하세요 이거는 저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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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간장게 죽었어. 맛은 안 해요. 번역 없네 할머니가 빨리 곱해요 아니, 그거보다 오히려 여기 정서있지 보다 여기 더 나갔다 해가, 해가 괜찮네, 잘 알았습니다 물릉물릉한 하잖아 이거 맛있네 괜찮지? 그치? 와사비에 넣었나? 왜왜? 간장 아 간장이 졸랐고 미약 미약 아 이거 줄게 그럼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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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너무 맛있다 은하 간장 간장 그리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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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런 데 와야 되겠다. 이거 하더라도 해가 훨씬 더 많아. 해는 쭈쭈깐에는 무조건 오래 있으면 안 돼. 정작 그것도 우리 해센터 갈 때는 해가 맛있더라. 소주가 슬슬 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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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이 먹방에 하나의 것도에 자 밥먹는거 밥을 많이 먹어야 소주기가 커크지요 좋아좋아좋아 팡팡 넘어 안줬어요 flex 먹방엔 먹방엔 convict 먹방엔 먹방은 엄마는 맵겠다 나 이 생선 더 예쁘고 싶은데 열어 엄마 어차피 안 무일까네 돼 돼 돼 말은 없다 말은 더 열어 말은 없다 일단 이 상추도 샤브샤브 해가면 그냥 먹자 나이가 먹자 그럼 요양 소품 우리는 먹을까? 맨밥 먹을까? 우리야 너 야 이거 안자 요양 소품 요양 소품 요양 소품 요양 소품 요양 소품 고고 swimming 음 와 아멘 이건 도нако 에이 왜 오늘 mini 엄마가 깻잎을 사오라 깻잎을 사오라 깻잎을 사오라 이거 하시간만 더 먹으려면 조금만 이따 먹으려면 뭐야 내려갈 때 이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뼈야 뼈야 응 음 진짜 간이 됐다 괜찮아요 엄마 갔다온다 잠깐 내빼게 어디로 내빼노 뒤따로 오징어 오징어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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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연어 연어 오징어 이야~~ 이거 같네 오늘 강북에 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지요? 잘 먹었지요? 아 그럼 나 안 먹어 아련아 먹방 마무리 해야지 이거 야야 빨리 먹방 빨리 그래 하면 돼 아직까지는 오늘 간포가서 자연산 광어회 노동회 하고 이렇게 먹고 매운창에서 밥 먹고 정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좀 지워 시원해 바람좀 지워가시라 뭐 근데 저 밭은 나오네 아이고 시원하다 아 아 얘는 하나도 없네 뭐 100초지 있네 저거는 옛날에 오징어 배인데 작업을 안하네 옛날에 오징어 배 진짜 한글 이빨 찼는데 한글 없네 그러네 아 아 아 먹방 하고 하는 그런 아가씨인데 어 이렇게 업퇴가 다니가 되겠나 어 아 이빨 이빨 야야야야 청쪽야 여름 어 오징어 여행 여기 엘리베이터가 엄청 타고 팔네 응 이 옛날 거 같아요 어메이들 같은 맛 맛있들 아.. 여기로 갔다 달라봐라 여기로 가져갔다 일어나 일어나 경화 이런로 만나 여기로 나갔다 가볼까? 할아버지야 가자. 가자 그래. 할아버지는 초등학생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나? 꺼요 꺼요 죄송합니다. 꺼요 꺼요. 이 아저씨라서 약심이 없어. 할아버지 보고 이 아저씨가 크고. 아 꼬라고. 할아버지 보고 누가 이 아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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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해야겠다. 뭐라고? 알았어. 뿌려 풀린다. 어? 알았다. 할아버지 뽀뽀도 안해주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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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할인이 먹방하는거 안올린다. 어? 그래 올리지마. 어? 어? 좋다. 으응. nossos Joanna와. 근데它 아저씨가 뭔지 알아라. 여름 초등학교 일진이야. 아 쟈버린다. 으응? 일진 맞네. 다 leader indo 지나다. 우리 사면 일진이란다. 빨리 가자. 바닷가 보러 갈까? 그 아까 상을 4명이라 5명.